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도실 때까지 새해를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꿈이 있으세요? 열망이 있으세요? 이 열망이 너무 커서 다소 모독적인 말을 해도 상처도 안 받고 다소 오해를 좀 받아도 별로 개의치 않고 내 이 꿈만 이룰 수 있다면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이 바디메오라는 인물인데요 그는 시각장애인에다가 또 구글에서 연명을 하는 거지예요 외모적으로 외적으로는 참 볼품없는 초라한 그런 육신을 가졌지만 저는 이 바디메오가 참 부러운 점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걸 오늘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시각장애인이자 또 구글에서 연명을 하는 바디메오라는 이 거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자 본문 46절 47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 일행이 지나가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불쌍여기달라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또 막 야단을 쳐요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 모습하고 아까 골목식당이라는 프로에서 막 대놓고 모독적인 말을 하고 당신은 식당할 수 없는 사람이 한다는 식으로 막 그렇게 모독적인 말을 퍼부어도 전혀 개의치 않고 상처받지 않는 그 식당 주인하고 이 두 모습이 자꾸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해에는 저나 여러분에게 이런 태도가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열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룰 수만 있다면 뭐 꾸짖어는 좀 들어도 상관없고 주변에서 막 그냥 방해를 한다고 유축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확신을 가지고 이런 면에서 보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디메오라는 인물은 비록 앞을 볼 수 없는 장애를 가졌지만 그리고 또 구글에서 생계를 연명하는 초라한 거지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이 바디메오에게서 배워야 될 너무 귀한 모습들이 많아요 바디메오가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무엇이 이 초라한 한 인생으로 하여금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였나 이걸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바디메오가 행복한 이유를 몇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왜 행복했습니까? 그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요 연초에 한번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첫날 이제 우리 교회 전체 교역자와 전체 직원들이 다 모여서 시무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뜬금없이 앞에 있던 우리 직원 몇 사람하고 또 우리 교역자에게 불수기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 원하시는 거 한 가지 내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소원이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보고 우리 목사님 내가 딱 지금 얘기하면 뭐든지 간에 그 말하는 소원 한 가지 들어줄 테니까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내가 몇 사람에게 했는데 놀라운 게 한 명도 대답을 못해요 막 이렇게 머리는 돌아가는 게 보여요 이렇게 놓치면 안 되는데 소원을 들어준다는데 막 머리는 돌아가면 입술도 막 움직이는데 안 튀어나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가 이렇게 실험했던 몇몇 직원과 교역자들하고 바디메오의 차이를 아시겠죠 바디메오는 툭 건들면 튀어나오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1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이러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이게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장미란 선수라고 기억하십니까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그래서 이제 역도로 국민선수가 된 그런 인물인데요 이제 미국에 유학가 있습니다 방학이라서 이제 잠깐 나왔는데 지난주에 만나서 이제 같이 식사를 나누었는데요 한 두 시간 대화를 하면서 참머리가 숙여져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게 어느 분야에서든지 간에 참 그 존경스러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두 시간 식사하고 또 이제 잠깐 커피숍에 가서 차 한잔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나누었던 많은 이야기 중에 여운이 남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그냥 뭐 두런두런 잡담하는 시간이니까 그냥 가볍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가서 공부하느라고 힘들고 어려울 텐데 지금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리고 또 제일 그리운 게 뭐예요?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정말 의외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가 제일 힘드냐고 물었더니요 자기가 현역 시절에 너무나 태능 선수촌에서 힘들어하면서 훈련했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또 그걸 할 수가 없어서 그게 제일 힘든다는 겁니다 믿겨지지 않는 대답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시지만 현역 시절에 장비란 선수는 역도 여자 75kg 이상급이었기 때문에 막 일부러 살도 찌워야 되고 자기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으로서의 몸매도 포기해야 되고 외적인 아름다움도 포기해야 되고 이런 게 참 많았고 훈련 이거 뭐 안 봐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세계에서 제일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훈련해야 되는 거 이거 뭐 살인적인 훈련이라는 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의외로 그 시절이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그걸 못해서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이게? 제가 이제 이 자매랑 식사를 다 하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생각을 좀 정리하는데요 무슨 생각이 불쑥 떠올랐느냐 하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미국에 처음 이민 가가지고 안 해본 고생이 없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드렸잖아요 뭐 변기 청소부터 해가지고 쓰레기 치우는 거 눈 치우는 거 고기 쓰는 거 고기 배달하는 거 세탁소에서 일하는 거 뭐 여러 막노동 공장 청소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참 힘들었는데요 한 번은 정말 좋은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큰 옷가게를 하시는 한국 분이 계시는데 거기 와서 일을 하려는데 일이 너무 쉬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요 서 있기만 하면 된대요 이게 무슨 일인가 보니까요 워낙 이제 매장이 큰 매장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직원이 이제 서 있어 줘야 이게 허수아비와 같은 거예요 그래야 이제 물건을 훔치지를 않기 때문에 그 큰 매장에 이제 중간중간에 그냥 서 있기만 하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서 있기만 하면 되는데 더 내가 눈이 번쩍 떠였던 게 막노동하는 것보다도 월급이 더 많은 게 시간당 그래서 이거 정말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바로 가겠다 그랬죠 그리고는 막 룰루랄라 하면서 거기에 취직을 했는데요 거두절미하고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조금 당기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그만뒀습니다 죽을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 있는 게 이게 중노동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옷 만들어라 일을 시키면 이게 시간이 잘 갈 텐데 우선 시간이 너무 안 가요 가만히 서 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났나 해서 시계 보면은 20분 지났고요 점심시간 되려면은 아직도 뭐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하루가 막 너무 길고 그래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사람이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이게 가장 이게 중노동이구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지금 얼마나 힘드세요 인생에 무거운 짐이 많고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고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가정, 직장 이렇게 힘겨운 삶을 지금 참 투쟁하듯이 살아가시는 분이 많으신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장미란 선수처럼 참 그래도 그 시절이 좋았다 그 시절이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달려갔기 때문에 그 시절이 참 그립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오늘의 이 힘듦이 그렇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승화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디메오라는 이 인물이 툭 건들면 튀어나오는 그 마음의 목표 그 삶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참 행복한 인생이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요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처음부터 그런 꿈과 열정을 가진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어땠습니까? 4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게 처음에 바디메오의 모습이에요 길가에 앉았다가 그림이 그려지세요? 무기력한 그 모습이요 우리 육교를 지나가다가 보면 또 지하철을 타려고 가다 보면 참 마음 아픈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 지나가는 행인이 던져주는 동전 한 입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제가 그분들을 뵐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게요 제가 시카고에서 옷가게 도둑 지키느라고 서 있는 것보다 이분들은 시간이 훨씬 안 갈 것 같아요 동전 던져주는 사람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바디메오가 처음부터 열정을 가진 게 아니에요 길가에 그냥 앉아있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바디메오인데 그런 그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꿈과 의욕을 회복하게 되었나 그 답이 47절 그 다음 47절에 나옵니다 46절 끝부분 읽어드릴게요 기묘의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그 무기력하게 길가에 앉아 구글하던 의욕을 잃어버린 바디메오가 참 저 사람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의욕을 갖고 활력을 가진 인물로 바뀌게 된 그 동력이 딱 이 표현 하나예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게 무기력한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무기력한 현실을 단번에 바꾸어 놓은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 온다고 다 바디메오처럼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의미로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그네 인생길 광야를 통과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막 광야에서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뺑뺑이를 놀면서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광야를 지나는 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냥 가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 하나님의 광야 통과법 아시겠죠? 꿈꾸면서 가라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은 열악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결핍이 많은 광야를 지나가지만 나는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래서 장민환 선수가 지금은 우아하게 앉아서 그냥 공부만 하고 또 이제 막 75kg 이상을 찌워도 되지 않으니까 처음에 만났는데 잘 못 알아봤습니다 막 살이 쏙 빠지고요 얼마나 날씬하고 얼마나 예뻐졌는지 몰라요 그렇게 막 옛날보다는 고생을 안 하는 게 눈에 확 띄는데도 왜 그 고생하던 그 시절이 그렇게 그리웠냐고요 광야를 거쳐 나가는 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금메달을 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다 그에게 그런 목표가 있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편하게 지내는데도 광야 시절이 그리운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바디메오가 행복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에게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어 주실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47절에서 나사렌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 한마디가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그랬는데 어떻게 가능했느냐 47절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나사렌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 여기소서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그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게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요 유대인들은 그때 다 알았거든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신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치는 이 선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시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는 건요 이 마가복음 전체 통틀어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주님을 부르는 사람은 딱 이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 다 한 사람이에요 유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조금 전에도 이제 믿음이 없는 남편이 그 목사님 설교를 참 좋아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참 뭐 여러가지 마음도 편하고 좋다고 그런데 아직은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 목사가 그래도 뭐 지루하게 안 하려고 애를 써네 한 번씩 뭐 들어줄만 하네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했다가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에 터치를 주시면 성령님은요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가이더 역할을 원하세요 어느 날 성령이 내 안에서 바디메오처럼 비록 육신의 눈은 닫혀있지만 영안이 열려질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저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아내 따라오신 많은 남편들 또 남편 따라오신 아직도 다윗의 자손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시는 많은 분들에게 올 한 해에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가정의 평안을 위해 따라와주는 남편이나 아내들은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렇게 좋은 마음밭을 갖고 계시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왜 지금 여러분 바디메오가 48절에서 소리 지르는 자기를 향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렇게 주변에서 지적을 많이 하는데 왜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느냐고요 어떻게 더욱 크게 소리 지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느냐고요 바디메오는 알았거든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이분이 자기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유일한 대안 되신다는 걸 바디메오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올 한 해에 이 바디메오가 행복할 수 있었던 비록 현실은 비참하지만 거지예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복할 수 있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보는 영안이 열렸고 그 예수님 앞에 체면 불구하고 소리 지르 불어짖는 그의 모습 뭐라고 불어짖습니까 딱 하나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바디메오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이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신학생들이 분당 우리 교회 부러워하고 뭐 교회가 뭐 그렇게 과장된 소문이 나오고 그렇대지만 저는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바디메오처럼 기도해요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사람에게 그렇게 동정을 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 저 너무 이렇게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또 저 또 감기가 걸려가지고 기침 콜록콜록 하면서 인생이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사람에게 동정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미국으로 이민 가던 그 20대 초반에 꿈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만 21살 때 이민을 가가지고 만 40살이 될 때 한국으로 돌아갈 꿈을 가졌습니다 그 어린애가 참 야무침 꿈을 가졌습니다 나는 만 살에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돈을 엄청 벌 거라고 돈을 막 왕창 벌어가지고 한국에 가서 이제 한국에다가 과원 체리고 양노원 체리고 그런 꿈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요 저는 87년도에 27살 때 대학을 졸업하고 뭐 대학 졸업 체면 이런 거 하나도 없구나 오직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수성가한 교포 중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번 그분 광고 보고 찾아가가지고 저 좀 써달라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쓰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대학 나온 사람 며칠 안 하다가 이거 다 그만둔다고 제가 저는 미국에서 대학 졸업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를 좀 써주시면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그래서 흑인 한 명 저 한 명 둘이서 아침에 이 물건에다가 가격 표붙이는 그걸로 시작하고요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하고요 눈치우는 일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뭐 학교 다니는 내내 하던 일인데 뭐 그건 뭐가 힘들겠습니까 오직 저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열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마흔 살까지 돈을 막 왕창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석 달 딱 됐더니요 그 가게 사장님이 야 미스타리 저예요? 자네 참 독하네 그리고 석 달 만에 매니저로 성격을 확 뛰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2년 모든 물건을 노트 하나에다가 다 옮겨줬고 외우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돈 한 푼 없이 제 비즈니스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뭐 형님 집 잡혀가지고 은행 용자 얻고 누나 셋 개똥 1번 입은 3번 타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빚으로 가게를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 꿈을 가지는 게 이게 참 이게 위험한 게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막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자꾸 드니 나 진짜 돈 벌어야 되는데 함정이 뭐냐 하니까 내가 돈만 벌 수 있다면 내 마귀하고도 내 손잡을 수 있겠다 20대 어린 나이니까 더 이제 철이 없어 그런 생각을 했겠죠 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보시기에 위에 이거 그냥 뒀다가 큰일 나겠다 이 마귀하고 손잡아가지고 돈을 왕창 벌면은 내가 마흔살에 그 돈 갖고 한국 나오겠습니까 마귀가 나오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냥 무슨 벤츠나 이런 거 타는 거 좋아하고 그냥 과시나 하고 인생 비참해질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시니까 저에게 개입하시는데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갑자기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불쌍하게 이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청소년 사역 10년 그리고 분당 우리에게 개척하고 17년 27년이 지나놓고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놀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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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청소년들 돌보고 교회를 개척하고 했더니 별책 프로그로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봤더니 분당 우리 교회 복지재단을 통해서 저는 40대 때 고아원 하나 양로원 하나 꿈을 꿨는데 이것의 몇 십 배 되는 놀라운 복지사역을 허락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뭐가 감격입니까 하나님은 20여 년 전에 미리 분당 우리 교회를 예정하시고 거기에 저를 자격도 없는 저를 단위 목사로 점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꿈에 개입을 하시니까 마귀하고 손잡아서 돈 버는 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저는 빌리포스 2장 13절 말씀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20대 때는 이 구절이 제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난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제 꿈이 주님 손에 붙들리니까 주님이 저를 향하여 꿈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고 주님이 제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셨기 때문에 제 꿈은 제 꿈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나머지는 다 별책부록이다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어서 행복한 사람 그리고 또 그 뚜렷한 삶의 목표를 이루어 주실 분이 누군지를 아는 영안이 열려있어서 행복한 사람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구비되어 여러분도 행복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외치는 10편, 18편, 29절이요 내가 줄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동안에는 계속 액센트를 뒤에다 뒀잖아요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기다가 액센트를 뒀다면 새해를 맞이한 오늘은 액센트를 앞에다 두기를 원합니다 적군을 향해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내가 줄을 의뢰하고 담을 뛰어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디메오가 행복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는 치유를 사명으로 성화시켰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었는데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본문의 바디메오 말고도 맹인 한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을 보니까 이 바디메오와 이 사람에게 공통점이 참 많고 차이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자 글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22절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대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혀보는지라 나아서 모든 것을 밝혀보는지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디메오하고 거의 비슷한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의 이 맹인은 결론이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혀보는지라 이걸로 끝이 났고요 바디메오는 뭐가 다른지 보세요 본문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게 결정적인 차이에요 8장에서 병 낫는 거 눈 뜨는 거 이것도 대단히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바디메오의 귀함은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가 어디를 주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이니까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여정을 따른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눈 떠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 비교되는 바디메오의 전과 후를 비교하는 말씀을 발견했는데요 46절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모습을 다시 보세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장면을 머리에 담아보세요 길가에 앉았다가 그랬는데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변화를 보세요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차이를 아시겠죠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2019년도에는 무기력하게 길가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놀라운 새로운 꿈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 넘어 꿈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제가 그 책에서 흥미를 갖게 된 게 뭐냐 하면 왜 제목이 꿈 넘어 꿈이냐 그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꿈 넘어 꿈이란 게 뭐냐 하면 꿈을 이룬 다음에 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이건 그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사묘의 길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거는 꿈 넘어 꿈이에요 자 더 쉽게 제가 목사가 되는 게 우리 어머니 평생의 소원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는 건 어머니의 꿈이자 제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건강한 성도들을 잘 성기기 위하여 온 마음을 쏟아 가지고 달려가는 건 꿈 넘어 꿈이에요 꿈꾸는 건 쉬워요 어떤 면에서는 꿈 이루어지는 것도 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꿈 넘어 꿈을 이루는 건 쉽지가 않아요 여기 학교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공부를 얼마나 잘했으면 교원 자격증도 따고 교사가 됐겠냐고요 여러분 교사 자격증 딸 때 혹은 학교로 발령받을 때 막 기쁘했던 순간 기억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왜 그렇게 기쁘죠? 꿈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저는 많은 교사들이 꿈만 이루어 만족하는 게 아니라 꿈 넘어 꿈을 꾸는 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꿈 넘어 꿈은 뭐예요? 교사가 되는 건 그냥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꿈 넘어 꿈은 내가 이제 교사가 되어 이 불쌍한 우리나라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내가 저 아이들을 내가 진짜 좋은 스승이 되어서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좋은 스승이 되고야 말겠다 그 꿈 넘어 꿈이에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조국 대한민국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꿈만 이루어 만족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꿈 넘어 꿈 정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제대로 일어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꿈 넘어 꿈을 꾸는 위정자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 우리나라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되는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 꿈 넘어 꿈 제대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바로 잡아주는 많은 언론인들에게 많은 사업가들에게 오늘 교회에 저 같은 목사가 꿈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꿈 넘어 꿈을 가지고 달려간다 할 때 이 땅의 교회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디메오가 갖고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바디메오를 보니까 그의 귀한 점 하나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 50절을 보세요 맹인이 그 돛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고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이 바디메오는 막 온통 쿡 찌르면은 자기 꿈이 튀어나오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그냥 뛰어가지 않고 그 돛을 내버리고 뛰었다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무식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 그 지금 이제 이 주님 놓치면 이 큰일 난다는 그 절박한 와중에 그냥 달려가지 않고 그 돛을 벗고 달려갔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일교차가 심한 그 근동지역에서 구걸하는 바디메오 입장에서 이 그 돛은 밤에 입을 역할을 하고 노숙생활하는 그 얘기 필수품 그런데 주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나갈 때 그 돛을 벗어 던지고 갔대요 뭘 의미할까요? 지난주 장신구를 떼는 거랑 같은 거 아닐까요? 나 이제 주님 만나? 그냥 눈 뜨는 꿈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꿈넘은 꿈이 있다 이 생활을 청산함으로 말미암아 가치 있는 삶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고린도우수 5장 17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꿈을 이루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영안을 열고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애지준지 여기던 거지 노숙인에게 필수품인 그 돛을 벗어 던져버리고 배설물처럼 사명을 향하여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알아가기 예수 닮아가기 이건 오늘 설교 제목으로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올 한 해 내내 이것이 우리 교회의 구호가 되기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알아가기 예수 닮아가기 야구부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하고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근합니다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르사 주님을 선포하게 하소서